이곳은 더 나카야이 아일랜드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의 아오프 그랜드 마리나 라운지 이고요. 라운지에서 약 100미터 가면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리조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에 더 나카야이 럭셔리 컬렉션 리조트의 스피드보트 입니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저는 리조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피드보트 뒤쪽입니다. 타고 리조트로 가게 됩니다. 가운데는 구명자켓이 있습니다. 운전사고요. 대략 한 수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스피드보트 입니다. 구명자켓 준비되어 있고요. 구명자켓입니다. 향기 삼arch의 đ есть ứng Feb 스피드보트가 떠나고 있습니다. 스피드보트의 외모습이구요. 왼쪽은 아우프 그랜드 마리나 요트 정박장 입니다. 고급 요트들이 지금 정박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보트는 대략 빠르게 가면 5분정도 천천히 가면 7분정도 소요됩니다. 스피드보트는 대략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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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8분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텐 즐기시는 분, 강렬한 태양을 원하는 분들은 스피드보트 앞으로 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드보트는 대략 빠르게 가면 8분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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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보트는 대략 빠르게 가면 8분정도 소요됩니다.